이 기재이 꽝 전국에서 아주 날립니다. 조범용 씨도 되게 좋아했는데요. 너무 달력이 있었잖아. 바람이 아니라 그때는 김범용 씨. 그때 이름은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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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. 자 신청하는 건가요? 신청하는 건가요? 바람 바람 좋아요. 아 듣고 싶은 거 많다. 다음 주도 기대하겠고요. 이번 시간은 데피타임의 주제 코너죠. 명작 극장 시간입니다. 유승우 군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명작을 저희가 또 찾아냈습니다. 안녕 클레멘트 타임 함께 보시죠. 고맙습니다.